면세소 제재에 나왔더니 방파짐과 갯벌이 다 드러났어요. 갯벌이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물이 다 드러났네요.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지금까지 본 바다 풍량하고 좀 달라요. 바다는 천혜 얼굴을 가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봤던 갯벌하고 바닷가하고 좀 달라요. 바다는 물이 다 빠지니까 속을 다 속살을 드러냈어요. 어머 저기 짝퉁이 있다. 저 짝퉁이 또 갯벌이도 맞네. 물이 빠지니까 짝퉁이 걸어가는거 봐. 저 가까이 가서 보자. 여기도 물이 빠져 버리니까 갯벌이 사방에 구멍이 나서. 개가 엄청나요. 엄청 큰 개들이에요. 개가 엄청나요. 개구멍 좀 봐요. 아까 짝퉁이도 봤는데. 짝퉁이. 물이 빠지고 나니까 바닥이 엄청나네요. 아유 참. 바다가 빠지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저렇게 계단이 있었구나. 그렇게도 와도 되겠는데. 한번 저기까지 가보고. 저기 가까운 데서는 이렇게 내려가서 갯벌 만져볼 수 있겠는데. 여기도 한번 가먹으면. 그러니까 오면서 하면 되지 뭐. 계단이 주번주번에 있구나. 안도대교인데 이건 처음 봐요. 뻘밭으로. 뻘밭은 처음 봤어. 뻘밭은 처음 봤어. 여기 바다가. 뻘밭은 처음 봤어. 지금까지는 물이 꽉 차있는 바다만 봤는데. 여기는 좀 위험하겠다. 깊어지는데. 어. 저쪽은. 밑에가. 생물이 많아요. 아. 새. 새도 있고. 내려가면 안되겠다. 위험. 여기 미끄러워. 미끄러워. 그래서 죽지는 않아. 다 물이 빠져서. 여기보다는 아까 저쪽으로 가는게 낫겠어. 저쪽이 낫겠어. 아이고. 여기는 무서워. 무서워. 안돼 안돼 안돼. 아. 물이 많이 빠져서. 처음으로 이렇게. 갯벌이 드러난거 처음 봐요. 저기 무슨 갈매기가. 갈매기다. 잡아먹네. 개나 이런거 먹을라구. 앉아있네. 이게. 이게. 현빛이 미쳐서. 아. 참. 저쪽에 가서. 한번. 여기는 좀. 내려가면. 생물들의. 구멍이. 아. 막 짝퉁이가 뛰고 그러네요. 저쪽에 가서. 이건 지금. 저쪽 가운데. 이거 동영상. 라이브로 좀 찍자. 동영상 찍고. 요건 요건 좀 그만하고. 그만하고. 요건.